여기는 가재동 하전민 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 아유 구박구박 할아버지 계시나 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잘 있었어요 와 김장이 잘 됐네요 앞에 배차도 잘 됐고 여름에 어떻게 지냈어요 아유 이게 못카봐 이거 작년에도 있었는데 또 있네 배차가 이 여분되게 노랗게 되는 건 왜 저렇게 되지 아 병이 나서 저래요 뭔 일을 했어요 깨를요 마당이 달래요 아 저기 병이 나서 옆에가 저래 노래져요 아하 참나 진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덜어 있던가요? 뭐 없더라고요 아아 아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억지로 다녀 억지로 연골이 다 따로 그런가요? 예 아하 수술이 안 돼요? 수술은 나이가 있어서 아 나이가 있어서요 아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이게 병이 나서 그래요 이거 병 같아요 배추 하는 집마다 이래 할아버지님하고 이런 게 아이고 이렇게 왜 이렇게 와 이런 건 좀 자기 괜찮은데 야 이 배추가 꽃들 빼겠냐 천지네 천지 묵고는 잘 됐네요 병은 안 난 것 같은데 묵고는 저 사람들 저거 고시구로에다 파탈 했잖아요 글쎄요 야 봤어요? 예 동아내 마을 다 봐요 어? 애들이 온다고 못 오게 하라는데 아 여기 그럼 저 저 네 집 때문에 집에 야야야 고객님 병사람이 지나간다고 어 저 먼저 그 태백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다고 해가지고 어 우린 그냥 몽지삼아 이래 왔고 가다가 들렸어요 어르신 계시는데 음 아 이거 목한가 이게 뭐여 이거 깨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김장물이에요? 알무수인데 이게 아네 알무수 아이 이파리 오는 것 같아 그럼 외부부 집에 가서 나가실라고 아니 뭐 아 아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아 아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엄마 네 애들 온다고 나부네 나부네 아 그래 참 맛있게 생겼네 와 아 아 누구 갖다 주려고요 아 아 이렇게 마일을 갖다 줘요 흐흐흑 아 예 와 와 이거 이제 저 대충 엇가리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아 아 아 소폭하네 소폭해 그래가지고 조금 한 단 묶고 가서 3,000원씩 하되 벌은 많이 떴어요? 꿀은? 왜 그런 늦게 떠요? 벌이 안 들더래 꿀이 없더래요 야 아유 저 벌을 통을 몇 개를 이었어? 아 벌통 봐 2, 3, 4, 5, 6, 7, 8, 8, 9, 10 몇 개를 이었네 아 벌통 아 벌통을 열 몇 개를 이었어? 아유 저렇게 이어만 주면은 어떻게 떠야지 와 와 아유 꼬들비 봐 꼬들비 진짜 하전민 할아버지 이거 아직까지 기극하고 있는데 집을 팔라고 내놨어요 팔라고 내놨는데 가격대가 엄마의 추라이를 주인하고 가격대를 추라이를 해서 가격은 할아버지가 1억 5천만원 네 요게 집터하고 요게 하고 토가 꽤 넓어요 800몇평이 맘에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어르신을 직접 만나야 돼 어르신을 직접 만나서 이제 추라를 봐야죠 그죠?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은 아무리 떠들어도 안내만 해줄 뿐이지 할아버지 요 맨날 농사짓고 계시니까 이거 왜 왜 이거 이거 뽑아놓고 왜 안 가져가요 그거 안 가져가면 내가 주고 갈래야 돼 저 멧대궁 어르신 멧대궁 얻어가면 안될까요 많이 필요 없고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이야 이게 지대가 높아가지고요 지대가 높아가지고 멸당 요거 매폭이 얻어가지고 가서 저녁에 짠지 해먹자고 와 진짜 연악이 생겼어 이러면 이건 이제 가을 무화 돼요 왜 이래 커요 이거는 아 이것도 또 한숨이 왔네 아 이것도 한숨이 왔네요 이야 그렇구나 아 아 friend gue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맨 택시를 불렀어요? 그래? 아 부르면 오는가 보지요? 호박도 쪼롱한 게 나이도 잘 냈네 성버아 이거 좀 들어줘 요건이 마 요게 괜찮아요? 다리 아프신데 질행을 Stefan 배고파 배불량 배불량 RO 배불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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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아뇨 그만남아요 참 호박도 많이 달렸네 천지가 호박이 인진 여물진 않죠 그죠 크게 안 되죠? 응 안 되죠 여기 또 있어요 여기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 저 자 다 왔어 이거 하나 가져가요 하나 가져가요? 아이고 감사해요 야 이게 입마른 병이구나 배차가 다 그래 다 응 차 왜 안 또 하나 보고 우리 우리 저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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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요 택시 또 왔어요 네